유닛 3. 문장의 핵심이 되는 기본 명사 1 1. 구조, 조직, 기구 2. 구조물, 건축물 조직하다, 구조화하다 범주, 카테고리, 부문 종류, 분류, 분류하다 1. 질 2. 고급, 양질 3. 특성, 자질 1. 고급의, 양질의 1. 양, 수량 2. 다량, 다수 1. 이유, 근거 2. 이성, 판단력, 추론하다 1. 기간, 시기, 시대 2. 마침표 1. 특정한 때, 경우 2. 특별한 행사, 의식 1. 국가, 미국, 호주 등의 주, 격식을 차려 말하다, 서술하다 3. 상황, 환경, 이래의 전후 사정 4. 장치, 기구 5. 상품, 제품 1. 산업, 공업 2. 근면, 부지런함 4. 노동, 노동력, 부지런히 일하다 5. 요인, 요소 4. 이론, 학설 5. 컨텍스트 6. 문맥, 맥락 6. 임팍트 7. 임팍트 7. 임팍트 8. 임팍트 1. 영향, 영향력, 효과 2. 충격, 충돌 7. 영향을 주다 8. 클라이밋 9. 기후 2. 분위기, 풍조 9. 위기, 중대한 기록 10. 자연 1. 자연 2. 본성, 천성, 본질 10년, 10년간 1. 증상, 2. 징후, 조짐 우선사항, 더 중요한 것, 시간 순서가 먼저임 1. 소수, 소수파 2. 소수민족, 소수집단 목적, 의도 1. 결심, 결의, 결의안 2. 문제의 해결 scent, scent 냄새, 향기 favor, favor 1. 호의, 친절 2. 지지, 찬성 1. 호의를 보이다 2. 지지하다, 찬성하다 fever, fever 1. 열, 발열 2. 열기 2. 고생